안녕하세요 금일은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설비, 애플렌즈, 관련 뉴스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운용되고 있는 애플렌즈의 척수는 총 8척입니다 플렌즈의 소유 회사를 보면 골라워 렌즈 2척, 예나이 2척, 쇠 1척,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사 2척, 뉴포어트리스 에너지사 1척 소유하고 있습니다 금일은 하나오션의 애플렌즈 제품 라인의 새로운 책임자로 수라이더 퍼바오가 임명되었습니다 전 세계 애플렌즈를 최초로 건조한 조선소는 하나오션, 구, 대우조선해양, 이었습니다 최근 10년간 삼성중공업은 호주 프렐로드 브랜드를 시작으로 거의 애플렌즈 신조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애플렌즈를 최초로 건조한 이후 해양 분야 위기 및 회사의 재무 상태가 나빠지면서 애플렌즈 사업을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오션의 애플렌즈 건조 실적을 보면 2012년 말레이시아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나스사로부터 애플렌즈를 수주하였으며 이 애플렌즈는 길이 365m, 폭 60m 축구장 면적 3.6배 규모로 수심 70m, 200m까지 천연가스 생산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연간 최대 120만티에 달하는 렌즈를 생산 운용 중입니다 하나오션은 해양사업 분야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 인사를 영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인사로 2024년 4월 해양사업 부장으로 필립 내비전 SBM 아프슈어 사장을 임명을 하였습니다 하나오션 해양사업부는 FPSO, 애플렌즈, 부유식 액화천년 가스 생산 설비와 같은 각종 부유식 해양 설비와 해양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의 일괄도급 방식 EPCIO,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2024년 5월에 해양사업부에 영국 최대 석유회사 브리티시 BP 출신 인력관리, HR, 이사를 영입했습니다 하나오션은 로즈 이사를 영입하며 해양사업부 내에 혈전담 기능을 추가했으며, 해양사업부에 적합한 인재를 효율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로 2024년 7월에 하나오션은 해양사업부 엔지니어링 책임자로 20년 경력의 불안 반칸 상무를 영입했습니다 넷째로 2024년 10월에 하나오션은 해양사업부 새로운 FPSO, 제품 라인 디렉터로 나파엘 토매를 영입했습니다 FPSO 및 건조 선박의 운영 오펙스, 대형 설비 투자 프로젝트, 건조 조선소, 기업 전략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머스크 서플라이서 비스, SBM 오프쇼어, 알토스 로지스틱스 등 20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제품 라인을 이끌고 지역팀을 혁신했으며, 그룹 전체 전략적 소식 및 공급업체 관리 방법론 구현을 주도했습니다 다섯째로, 2024년 10월에 하나오션은 해양사업부 플랜트 제품 라인의 새로운 책임자로 수린더, 파와르를 영임했습니다 P&L 책임, 영업, 운영, 프로젝트 실행, 애프터마켓을 포함한 다양한 역할에서 광범위한 임원 리더십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풍부한 지식과 입증된 성공 실적을 가져왔습니다 소린더는 베이커 휴즈, 캐머런 슐롬보어고어, 유너버셀 페거서스 인터내셔에, 헌팅턴 인겔즈 인더스트리즈의 사업부, 택리프 FMC를 포함한 여러 회사에서 글로벌 리더십 역할을 맡았으며, 유럽, 북미, 라틴 아메리카, 중동의 여러 국가에서 일하고 거주했습니다 한화오션은 최근 남미와 소아프리카 지역의 대형 유전의 본격적인 개발에 따라 대형 푸피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 프로젝트의 수주에 있어 관련 분야의 경험과 네트워크 갖춘 인사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푸피수, 애플렌즈 앤니어링, 공급망 전문가 등이 한화오션 해양사업부에 합류하면서 향후 해양 프로젝트 수주에 있어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애플렌즈 프로젝트에서 독보적인 1위를 유지하였던 삼성중공업은 한화오션 애플렌즈 수주 경쟁력 강화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양 프로젝트는 예전의 선체 등의 건조에 거치지 않고, 앤니어링, 서비스, 운영 등에 집중하면서 향후에 시장을 지배하려는 한화오션 방향성은 옳다 생각합니다 FPSO, 애플렌즈의 실질적인 건조는 성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한국, 중국, 다른 지역을 선택하여 수행하는 것이며, 핵심 자원에 대하여 집중하여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휴대폰의 경우와 유사하게 생산은 가격 경쟁력이 높은 지역에서 생산하고 핵심 소프웨어, 반도체 등에 집중하여 연구하는 것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한화오션의 해양 프로젝트 수주를 기대하여 봅니다 선방,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